오늘은 강렬트에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딱 좋아. 출퇴 접사기 이렇게. 처음에 왔을때는 바람이 쎈 듯 했는데 지금은 딱 좋습니다. 또 뒤에 쎄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좋을때 힘이 부는게 좋습니다. 날개를 좀 아까워서 펴지. 그래서 좀 위로가 안될겠네. 자 여기서 예정이 쉬워. 자 출발. 자 뒤로 뒤로. 됐어. 자 출발. 소나는 사이인 내면. 날씨가 continuar. 또 물건이 있었던 곳으로 안 가요. 자 Konstantinos.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량이 차이기 때문에 못을zos이. 차량이 차이가ồn지 않습니다. 차량이 차이가 진짜 많아. 차량이 유지하지 않도록 소나이 있습니다. 차량이 차이가 차이가 참을 algorithms 하네요. 차량이 차이가 대해죄을 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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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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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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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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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